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최승환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브랜드는 로그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입니다 먼저 이 로그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는 데크, 스트럭, 휠, 베어링, 하드웨어, 라이저패드, 티툴까지 나오는 스케이트보드 전문 브랜드고요 먼저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 데크 이 데크는 11가지 모델이 나와 있고요 사이즈는 7.75부터 8.25 사이즈까지 굉장히 많죠 데크 종류는 굉장히 심플한 여성스러운 데크와 친구들이 좋아하는 데크 아티스트 콜라보 모델 프로 라이더 시그니처 모델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크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로그 데크는 캐나다산 고품질 메인플로 만들어진 데크이고요 그래서 팝력이 굉장히 강한 제품입니다 데크뿐만 아니라 이쪽에 나와 있는 데크들의 그래픽으로 컴플릿들도 제품들도 다 나오고요 트럭은 두 가지 컬러로 나오고요 하나는 블랙, 하나는 실버 사이즈는 5.25 사이즈 그리고 특징은 고품질 베이스 플레이트를 사용하고 홀로 킹트는 사용해서 이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훨씬 기존에 사용하시던 트럭보다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싱은 미디움 플렉스 부싱을 사용해서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한 라이딩을 가능하시게 도와줄 수 있는 트럭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드웨어도 있는데 하나는 1, 스케이트보드를 커스텀 할 수 있는 1사이즈 하드웨어 그 다음에 롱보드를 할 수 있는 1.25, 1.5 사이즈 하드웨어 이렇게 총 세 가지 하드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휠은 이 세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글 1위는 52mm로 나오고 정도는 102A 좀 하드한 하드 타입의 휠이고요 휠 베이스가 조금 넓어서 파크 타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어링이 또 나오는데요 아백 라인으로 인해서 구름성이 굉장히 좋은 베어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라이저 패드와 T2까지 나오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스케이트보드를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렸고요 꼭 여러 제품들 안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커스텀해서 만드실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컴플릿으로 만들어져 있는 완성 제품들이 있으니 보드코리아 언제든지 오셔서 사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